원숭이, 새끼 원숭이. 그 다음에 여기 엄마가 두 엄마가 있어요. 아주 포근한 천으로 보들보들하고 얼굴도 동그스름하고 그렇게 생긴 포근한 엄마가 있고 여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그냥 철망으로 하고 얼굴도 네모, 난 얼굴에 젖병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 위스칸신대학에 있는 유명한 심리학자예요. 이 심리학자가 원숭이를 가지고 먹는 것 있는 쪽을 좋아할까? 먹는 것 없어도 포근한 쪽을 좋아할까? 보니까 포근한 쪽을 좋아하고 여기 있다가 배가 고프면 이 포근한 엄마를 떠나지 않고 입만 갖다 대요. 이렇게 젖꼭지예요. 그래서 역시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뭐를 더 좋아하는구나? 사랑을 더 좋아하는구나. 또는 또 다른 결론을 내면 사랑이 더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결혼해서 여러가지 재미있는 시름을 보세요. 젖꼭지 있는 엄마보다 맨날 어디에 있어요? 포근한 엄마한테 있다가 배가 고프면 여기 입만 이리로 갔다. 본래 여기에 엄마가 있는 자리에 엄마를 치워버리면, 엄마가 여기 없으면 엄마가 있던 자리에 가서 이렇게 아주 슬프게 키가 죽고 특히 여기다가 이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 무서워해요. 엄마가 여기는 우리 동네인데 왜 네가 들어와서 하고 도전을 해. 이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내 잘난 맛.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애들보다 전 못났다 싶으면 뭐예요? 산맛이 들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병원에 간 날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보다. 사실 우리가 정신없이 살았다는 말은 결국 알고 보면 사랑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사랑보다 뭔가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거기에 그 어떤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꽂혀서 살았다. 여기 보면 병명이 있어요. Anorexia nervosa. 한국말로 하면은 거식증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여자는 밥을 안 먹어. 먹는 것을 거부해서 지금 이렇게 말랐어. 뼈하고 가죽밖에 없어요. 밥을 안 먹는 이유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를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몸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뚱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한테 너 뚱뚱 안 하다고 말해봐야 소용이 겹게. 소용이 없어요. 뚱뚱하대. 그래서 이런 여자한테 체중계를 갖다 주고 체중 한번 재보라고. 그럼 34kg.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고 그러게? 체중계 고장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생각은 옳게 하지만 어떤 방면에서는 전혀 못 말려. 아닌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남녀가 폭 빠져가지고 사랑에 폭 빠져가지고 다 폭 빠지면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이 좋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보면 살아보면 이런 면이 다 사람들한테 각각 다른 분야에서 이런 면이 있어요. 못 말려가지고 아, 이 방면에서는 절대로 못 말리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또 배가 너무 고파져서 먹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먹었다 하면 토해버려요. 그러면 체중계를 신품을 하나 새로 사자. 그래서 금방 신품을 사가지고 박스 뜯어가지고 배터리 갈아넣고 이제 신품이야. 34킬로야. 그런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요즘 체중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요. 응. 여러분 우리가 고집불통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실제로 이렇게 뼈하고 가죽 같게 안 남았는데 자기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왜 이렇게 보일까요? 자기 눈에만 이게 중요해요. 모든 느낌, 이렇게 보인다, 들린다 하는 것은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무서운 소리가. 저쪽에서는 나를 보고 참 저 사람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리기로는 뭐로 들려? 나를 욕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가 들려? 환청이 들려. 또는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게 보여요. 이것도 환시 일부 그런 현상. 전혀 이렇게 말랐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은 자기 눈에는 틀림없이 뚱뚱하게 보여요. 이런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과학적으로 체중계를 갖다 줘도 체중계를 못 믿겠다고 그러고 설득이 안돼요. 이런 것을 흔히 우리는 맛이 같다고 그러죠. 이상해. 그래서 우리 각자는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의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그러면 나도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있을 거야. 내 사고방식도. 그것을 알아야 돼.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적받으면 아주 싫어. 그리고 시인할 수도 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담붙었는데 꼴도 먹기 싫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런 치명적인 어떤 문제점을 깨닫겠습니까? 내가 일생을 40년 50년을 살아가면서 전혀 나로서는 정상으로 보였어요. 나로서는 뚱뚱해. 아무도 나를 뚱뚱하지 않다고 말해줘 봐야 소용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드디어 이런 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해주면 내가 아 그렇구나 라고 시인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때까지 뉴스타트 강의 들은 걸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정신을 차리면? 저게 정답이에요. 지금 이게 정신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신없다는 말은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잡신 낭량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나한테 너 진짜 말랐어 라고 하면 진짜로 그러면서 그거를 시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이렇게 잡신인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을 때는 그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줘도 어떻게?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문제점은 어떤 주위 사람들이 지적해줘도 시인하기 어려운 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누구만 지적해 줄 수 있다? 왜?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나를 어떻게 하신 분이다? 아무 접근 없이 사랑하신 분이다. 라고 내가 아무리 못나도 사랑하고 아무리 악해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박히셨을때도 그 우편이 자우편은 성경이 없어요. 우리가 무턱대고 우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통하니까 우편 강도는 무슨 배짱으로? 우편 강도의 입장에서는 자기 같은 놈은 강도질만 하고 맨날 사람 죽이고 돈 빼고 그것만 하다가 살아가지고 그래서 체포가 돼서 최악의 극형이 십자가형 아니에요. 그만큼 악한 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아무도 바꿔줄 수 없는 생각은 나는 지옥행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그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 그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뱉고 얼굴에다가 그냥 수건을 씌워놓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면서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사기꾼! 그러면서 때려도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이 불쌍한 자들이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진짜 하나님의 모습,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그 모습을 보고 일생 동안 나 같은 놈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놈이라는 그 생각이 어떻게 하면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때까지 하던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것을 거듭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이 완전히 이때까지 하던 생각의 방향과 정반대로 이리로 가는 게 아니었네요. 그래서 평양 쪽으로 가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나는 부산으로 가고 있다. 라고 이 길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부산으로 가고 저거 왜 자꾸 절로 갈까? 하다가 우와 나는 평양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와! 그래서 딱 돌아서서 부산으로 가니까 이제 부산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정신이 든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다 정신이 없다. 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정신이 다 들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뭐예요?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것은 결국 누구의 음성만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성령의 음성. 그래서 정신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신 차린다는 말이 아주 깊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린다는 말이 바로 거듭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릴 때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된 게 한 3년 됐어요. 이 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몸매예요. 몸매에 목을 맨 여자들이 많죠. 또 얼굴에 목을 맨 여자들이 많죠. 얼굴에 목을 맨 여자들이 보면 외모라고 그러죠. 맨날 어디 가요? 알바해서 돈 좀 모으면 또 수리하려고요. 이모델링하려고요. 그래서 또 여기고 그래서 고쳐놓으면 좀 이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은 맨날 겁을 들여다보고 어디를 또 고칠까? 그런데 다른 주위 사람들이 보면 뭐예요? 이뻐요. 안 고쳐도 충분히 이쁜 여자야.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누구처럼 이뻐야 돼요. 요새 뭐 이쁜 탤런트 이쁜 배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뻐져서 그렇죠? 그래서 누구처럼 성형을 깎으면 누구처럼 누구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충분히 이뻐요. 그런데 자기가 보면 안 이뻐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볼 때도 무엇에 따라서 자기가 보여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여자의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몸매에요. 그래서 몸매에 다 꽂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조금만 쪄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살찌는 것이, 몸매가 망가지는 것이 뭐예요? 망가지는 것이 제일 두려워. 몸매를 이쁘게 유지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몸매가 제일 중요하면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이 뭐예요? 몸매가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그래서 이제 뭘 조금만 먹어도 뭐예요? 몸매가 망가져. 살쪄. 그래서 손지르면서 토해버려.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제가 옛날에 암공포증에 시달렸어요. 왜 암공포증이 왔냐고 하면 환자가 너무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예요. 돈이 벌리니까 내가 이때까지 그동안에 오랫동안 한국에서 태어나서 호르몬이 밑에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저는 제일 제 귀에 들리면 스트레스 받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짜친다. 짜친다가 무슨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요. 돈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짜친다. 돈 없어 죽겠다. 그 어머니가 불쌍하고 나도 나중에 커서 이렇게 짜치게 사면 어떡하지?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 역력하고 우리도 너무 고생스럽고 그래서 그 가난 짜치는 것이 아주 두려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의사가 돼서 환자가 안 오고 가난해지면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그게 두려웠던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 가서 환자가 막 오니까 돈이 막 벌리니까요. 이제는 짜치는 것보다는 돈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괜찮을 정도. 그래서 일류 백화점에 가서 비싼 것만 고르는 거야. 양복, 얼마냐 그게 상관없어. 좋으면 사는 거야. 왜? 돈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비싼 동네 집 사고 거기에 수영장 입고 바다가 쫙 보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됐냐. 돈을 버니까 행복해서 죽겠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들컥 암공포증에 걸려야죠. 왜? 내가 암에 걸리면 이렇게 좋은 인생이 어떻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암이 무서워지더라고. 그전까지는 내가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호화롭게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것을 내가 잃어버리면 이제는 두려운 게 그렇게 욕으로 두려워졌어. 내가 혹시 지금 암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행복이 사라져 버렸어. 이때까지는 뭐야? 우리 벤츠, 우리 집, 수영장, 캠핑카, 보트 해먹고 다 해봤어. 보트도 사서 타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사람들이 다 살기를 원하는 동네예요. LA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온 바닷가에 뉴코트 비치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멋있는 신도시예요. 보트도 타는 사람들은 다 그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뉴코트 비치에 산다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때는 신용카드도 별로 없을 때예요. 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지불하고 결제를 했냐면 현금 뭉치 들고 당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체크북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미국은 그걸 사용해요. 나의 개인 수표예요. 그래서 이상구 이름 있고 전화번호 있고 주소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금액 누구누구 앞으로 그 다음에 sign out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한 20장 주머니에 놓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얼마야? 장판 쓰고 작재 찢어서 건네주면 점원이 액수가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그거를 봐요. 보면 거기 주소가 나오거든요. 그 주소의 뉴코트 비치에서도 또 좋은 동네가 또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카미오 쇼워라는 거기는 개인 해변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못 들어오는 개인 해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 점원이고 오! 오! 유 랩캐메오 쇼워라는 거에요. 너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게 우리는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돼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운전해서 지금 출근을 하는데 암, 암이 혹시 내가 이미 암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암 생각밖에 안 나요? 이렇게 해서 그 암이 너무너무 두려워져요. 그럼 그 암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몸매가 망가지는 것이 두려움은 뭐에요? 그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몸매 망가진 상태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내 생각까지 지배하고 내 느낌까지 지배하고 그래서 나를 거울에 비춰보면 실제로 내가 뚱뚱한 것 그래서 암 공포증에 걸려 있으면 밥 먹고 뭐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 가지고 스트레스로 받아 가지고 소화가 안 됐다. 그러면 뭐 생각해? 여기 questão 하셔야 되니까 stimulate 제가 옛날에 해군 군의관으로 있을 때 지 ahead address A형 간염 B형 B형 간염이 아니고 간염도 A형, B형, C형 이렇게 했잖아요. A형은 급성입니다. 급성 간염이에요. 갑자기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간을 급성으로 망가뜨려요. 그러면 2, 3일 만에 황달이 생기고 오줌이 커피처럼 나오고 그러면 기운이 하도 없고 밥맛을 일체 못 먹어요. 그러면 제가 한 2주를 고생하다가 낳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에요? 어떤 버릇이 생겼게? 뭐해요? 간을 만지는 거에요. 간이 우리 갈비뼈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간이 나빠지면, 간이 부으면 갈비뼈 밑으로 간이 내려와요. 그렇게 치배를 당하는 거에요.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해요.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에요? 그게 악령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스 6장을 보여 드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야. 아니요, 먹과의 싸움이다. 공중의 권세적은 악령과의 싸움이다. 성경보면 묘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때 사단이 가롯유다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은 영들이 넣어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에게도 사단이 악령이 예수를 배반하고 싶은 생각을 넣어줬어도 다 거부했겠죠. 내가 왜 예수님을... 그러나 가롯유다는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롯유다가 왜 받아들였을까? 그런 얘기도 참 중요한 얘기에요. 카롯유다만이 그 열두 제자들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전문가에요. 왜? 성경을 필사해서 책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열두 제자 중 어느 제자보다도 가장 성경을 기피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선행은 2부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에요? 로마다. 로마가 자기를 정복하고 신민지로서 박해하고서 살고 있다. 수탈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온다. 그 구원자는 누구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로 들어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로마 사람은 미워해? 안 미워해? 안 미워해? 저런 놈은 미워해야 돼. 로마 사람을 왜 안 미워하냐 말이야. 그리고 또 누구를 미워해? 서기관, 자기는 서기관이야. 서기관과 또 누구? 바리사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제일 훌륭한 사람들을 제일 예수님이 문제를 삼아. 예수님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로마가 원수인데 로마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자기 생각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가짜다. 그래서 십자가로 못 박히도록 배반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두려움에 지배를 당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면 내 마음이나 나의 행동이 두려움에 지배를 당해서 정상적인 사고나 생활을 할 수 없게 돼요. 저도 밥도 못 먹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제가 의사 아니에요? 의사. 이걸 어떻게 고쳐? 큰일 난가요? 거식증을 어떻게 고칠까? 3년 전에 울산에서 대구의 엄마가 11살 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 딸도 이름에 서자가 들어갔어요. 11살 난 거식증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마치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걔가 뉴스타트에 와서 이제 났어요. 지금은 거식증이 완전히 났고 이제는 공부에 또 그렇게 관심이 있었대요. 자, 어떻게 났을까요? 그가 어떻게 뉴스타트에 와서 났을까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했대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좋은 영적 에너지, 긍정적인 영적 에너지, 조건적 사랑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알파파가 정상화돼야 해요. 뇌파가 정상화돼야 해요. 우리의 생각은 뇌를 지배하는 뇌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그 뇌파를 지배하는 것이 영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지고 뇌파가 달라져야 내 느낌과 생각이 달라진대요. 여기 아주 참 눈물 나게 하는 그런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이라카, 바그다드 하는 다섯 살 난 남자에요. 이것은 누구에요? 엄마에요. 이것은 어떻게 됐냐고 하면 어떻게 됐냐고 하면 이제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누나 결혼식이에요. 이제 온 친척이 다 모이고 이렇게 사람이 꽤 많이 모였는데 폭탄 테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얘는 마침 그때 똥누러 갔다가 혼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보내졌어요. 공원에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울고 또 조금 자다가 또 울고 아무리 달래도 안 되고 그런데 애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을 자가 치료라고 그래요. 하루는 교실에서 풍필 쪼가리를 가져와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요. 그리고 신발 벗어놓고 엄마의 품에 안기려면 신발 벗어야죠. 신발 벗어놓고 엄마의 가슴에 안겼다고 상상합니다. 엄마의 가슴은 엄마의 품에 안기려면 엄마의 품에 안기려면 다 풀리더라구요. 라는 것을 체험을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에요. 엄마 품에 안겼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사랑을 받아요. 엄마의 사랑. 엄마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없어. 그러죠. 엄마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 상구의 경우에는 누구의 품? 할머니님. 그래서 엄마는 죽어버렸어요. 엄마를 이렇게 분필로 그려 놓고 나는 엄마의 품에 안겼어 라고 상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밤이 되면 여기 와서 자는거에요. 그래서 엄마가 훨씬 더 잠도 잘 자고 밥도 먹고 그렇게 된거에요.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두려운 게 없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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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이상구는 이상구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다 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밤 뭐에요? 엄마가 와서 입을 덮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러다가 엄마가 아들이 불쌍해서 흐느끼는 그 눈물방울이 뺨에 떨어지면서 우리 엄마가 엄마가 엄마네 나는 꿈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네 라고 깨달은 순간 어떻게 됐다? 우울증이 쫙 없어져 버렸다. 이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공부하고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면 사랑이 곧 생기고 이 생기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암공포증에서 완전히 나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나 같은 놈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냐면 연세대학교 거기에 예수 믿는 학교 댕길 때 예수 믿는 애들을 어떻게? 너무너무 모욕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동기생 중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세브란스 기독학생회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독학생회 회장 아주 신앙심이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심이 좋을수록 나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방영수를 보고 이 친구가 나를 화를 돋우는 거야. 어떻게 돋우느냐 하면 이 친구는 맨날 기분 좋아.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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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쟁이가 싱글벙글 하는 꼬라지를 못 보겠어. 그럼 이 자식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싱글벙글 할 수가 있을까? 넌 왜 맨날 휘죽휘죽해? 맨날. 그런데 걔가 또 입이 컸어요. 그 큰 입을 가지고 너 하나님이 있다며? 그럼 하나님 있지. 제가 같은 애도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봤어? 보지는 못했어. 뭐 보지도 못해 놓고 있다고 그래. 그래 나중에 봐. 그러고 갔어요. 보지도 못해 놓고 뭐 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바보였어. 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안 보이면 없는 거다. 그거 맞는 생각이요? 틀린 생각이요? 왜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사랑? 사랑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나는 있어? 없어? 그렇죠. 안 보이는 것도 있는 거 많아. 그런데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뭐예요? 사실, 사실밖에 안 돼. 안 보이는 건 없다는 말은 사실적 사고방식. 진실을 몰라. 진선미, 사랑이 있다는 걸 모르면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 우린 뭐 속에 살아요? 지금 여기 이 공간이 뭐가 와다다 하고 있어요? 전파, 전자파, 여기서도 전자파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방송국 전자파. 보여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참 무시하게 보지도 못해 놓고 있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뭐 똑똑한 척 하면서 바보 같은 질문을 던져 놓고도 그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다는 생각도 할 수도 없이 그랬을까? 그래서 참 사람이라는 게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예수 믿는 애들을 막 비꼬고 막 언어폭력이지 말은 또 잘하니까 들이 비꼬아서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놈을 혼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혼낼 만한 짓만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딱 제가 암공포증에 걸렸을 때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 가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 집사람이 막 걱정을 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처갓집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당시 장모님도 사위가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점쟁이한테 갖는 거야.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점쟁이가 뭐예요? 부적을 만졌어요. 벌금으로 써가지고 그 부적 종이 쪽지를 보내왔어. 이거를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당기면 뭐예요? 암에 안 걸린다. 그치. 얼마나 웃겨요. 하나님 믿는 것도 나는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건 딱 질색이었는데 그런 건 주로 막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을 쳐놓는 성격인데 쓰레기통에 쳐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거 찢어서 혹시 암 걸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진다는 것은요. 이게 이성적 판단이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란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암이 두려우면 거기서부터 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뉴스타트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아하, 암이란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구나. 제발 해도 어떻게 하면 된다? 가면 돼. 뉴스타트 가서 초심으로 돌아가면 나. 그 6종 암, 제일 암 중의 골칫덩어리 6종 암. 그분이 몇 번 제발을 하는 줄 알아요? 그 후에도 두 번 더 제발, 세 번 더 제발, 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때가 있잖아요. 엉뚱한 예상 못한 일이 터지고 그럴 때마다 유전자가 막 꺼지고 기가 막히니까 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나왔으니까 지금 또 뉴스타트 시작하면 나. 그래서 지금 세번째, 네번째인가? 그래서 제가 역전의 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제발 했다고 해도 겁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돼.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무들무들 떨면 유전자, 그렇지 않아도 꺼진 유전자 더 꺼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부족을 지갑에 놓고 댕기는데 막 너무너무 창피한 거 있죠? 이 똑똑한 이상구가 미국 거점 가서 최신형 벤츠를 몰고 최첨단 병원으로 출퇴근하면서 청량리 뒷꽃목에 어느 무식한 점쟁이가 자존심 상해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암이 두려우니까. 그때 제가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내가 나한테 창피해. 이상구가 무슨 꼴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부족, 그 점쟁이를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잖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야.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나같이 잘난 놈이 또 있겠냐 세상에 이만큼 자존심에 확신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부족까지 지갑에 넣어 댕길 만큼 이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끼는. 내 본질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봐도 나를 전혀 존경할 만한 곳이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때 이 부족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냐는 얘기는 또 긴 얘기니까 그 부분은 일단 생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래서 순간적으로 깨닫게 돼서 깨닫게 돼서 깨닫게 돼서 깨닫게 돼서 깨닫게 돼서 깨닫게 돼서 순간적으로 나를 만나 이렇게 만나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군요. 그 순간 강력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내파가 확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유전자도 어떻게 해요? 확 변화될겠죠. 그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지갑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갑을 꺼내서 무조건 싹싹 찢어서 쓰레기통을 켜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암공포증이 싹싹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비자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그 악령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분필로 엄마를 그려 놓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도 내일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사랑을 실제로 더 깊이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사랑의 품속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국은 그 어린 11살짜리를 그 어린 11살짜리를 제가 데리고 그 엄마하고 자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따로 했다니까요. 그 아이 수준에서 그 애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 박사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엄마 품에 안기면 천둥이 찼다. 엄마 품에 있으면 아무습잖아요. 그 애도 몸매가 망가질까봐 뚱뚱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도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들이 너무 걱정을 해요. 엄마들이 더 두려워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 그 아이가 사랑받을 곳이 없어요. 엄마가 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아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방패하게 되죠. 그래서 얘가 바사님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점점 몸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 무슨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박수! 최고의 의학이야. 아쉽죠.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여러분이 2부에 남지 못하시더라도 2부 세미나를 꼭 강의를 하루에 두 편씩 실제로 강의를 듣는 식으로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러다 꼭 들으셔야 해요. 그래서 사랑만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이 그래서 저의 성경공부는 사랑공부에요. 다른 공부 안해요. 뭐 뭐 뭐 기원전 몇 년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저는 싫어요. 그러니까 뭐 외워둘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이냐?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보내신 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참 하나님을 몰라 자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꼭 참 하나님을 아심으로 알면 여러분 병도 나시고 영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